추자동 그리고 성계장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새걸로도 조립 좀 많이 좀 해보셨어요 요즘에 이 중고 13세대 그거 보니까 어우 좋은거 같더라구요 인텔께 좋아요 아 인텔께 좋아요 amd께 좋아요 보통 같은 가격대 아 호불호가 아니 가격으로 동급이면 당연히 amd죠 라이젠 과속단속화는 띄우다 훨씬 비싸죠 동시대 그러면은 몇 인단 아 아 amd가 좀 더 그 메모리는 어느정도 해주면 좋아요 32기가 16기가 2개 2개 아니면 8기가 2개 아 16기가 돼있어요 아 약 600m 앞 시속 70km 2도시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XSV는요? 아 아 아 아 아 아 더 빠르죠 아 와 아 아 아 그래서 뭐 아... 그냥 이렇게 뭐해서... 뭐지? 팔같은거 옮길때 이런거 차이가 확 나죠? 약 600m 운영교차로에서 능평동, 운영동, 용인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아... 송회장님 유튜브하면 잘 할건데 운영동